가장 잘 이해가다 진짜 너무 잘생겼어 두들겨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 잘생긴 하네요 그래서 생활빠랑은 나무 귀여운 우리 뽀양이 꼼팍꼼팍 기분이 좋아 짤리 짤리 다섯 개 여게요 다섯 개요 계속 주세요 짤리 제가 이렇게 뽀양이 만지면서 계속 흥얼거렸던 노래인데 제가 흥얼거리기 시작했던 그 영상들이랑 그리고 구독자 뽀덜님이 만들어주신 영상까지 뽀양이 일집의 탄생 스토리를 함께 보러 가실까요? 거거거거 5개? 5개? 10개? 15개? 20개? 뭐 줄까? 아 귀여워 아 이뻐 아 이뻐 오 다섯 개 마냥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좋아 짤리 짤리 다섯 개 열 개 열 다섯 개요 계속 주세요 추룩 뭐냐? 오 이뻐 아 이뻐 으으 괜찮아요 whatever 아 이뻐 결혼 와아 와아 와아 암 음 나오라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